여기서 날 안전하게 빠져나가기만 해주면 마약 공장을 주겠어요. 아하 여기가 노출됐다고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. 시설은 얼마든지 다른 곳에 또 만들면 그만이에요. 그렇군요. 그래요. 그러니까 우리 둘은 이제부터 파트너예요. 아시겠어요? 당신 죽어야 끝나겠네. 아하 지금 총은 나한테 있어요. 쏠 수 있겠어요? 그 총은 사용하기도 힘들고 총소리 나면 경찰들이 몰려올 텐데. 상관없어요. 박사 아들 씨만 죽일 수 있으면. 총 버려. 빨리 버려. 가! 왜 그랬어? 왜 그랬어? 왜 그랬어? 왜 그랬어? 애플레이빵 암 writing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